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대적인 특별 방역 대책 추진 방안으로 익명 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 3곳을 운영하며 드라이브 스루 임시선별소 1개소를 추가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